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정우 박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초기에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카이스트의 김정우 박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많이 참조했는데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라는 것은 6세대 상품이죠. 아직 상품화되지 않은 겁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AI 가속기, AI 이런 컴퓨터의 핵심을 파악하는 AI 가속기가 GPU 그래픽 처리 장치하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드시 HBM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는 양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첨단 메모리인 HBM은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의 데이터 송수신 속도를 대폭 개선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HBM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반도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현재 치열하게 개발 중인 메모리 HBM4 고대역폭 메모리 6세대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 사이의 도로가 2048개, 지금은 1042개인데 고속도로 노선을 두 배로 증가한 것이지 않습니까? 두 배로 증가한 목표는 데이터의 원활한 그런 송수신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을 넓힌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무엇까지 하는가 하니까 베이스다이라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의 다른 그런 기램을 제어하는 컨트롤 기능 외에 간단한 연산기능 GPU가 수행하던 연산기능까지 가져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에는 병렬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뭐죠? GPU를 밑에다 베이스다이 밑에다 여러분들 까는 이런 종류도 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원활하게 송수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가 6세대 제품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실리콘 관통정극이라는 게 도로인데 지금 5세대 작품은 1024개 도로가 있고 앞으로는 2048개 6세대는 2025년에 상용화되는 6세대는 2048개까지 여러분들 도로를 확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CPU, GPU고 이제 이게 밑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베이스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위로 쌓아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우 박사께서 굉장히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도로망만 넓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다니는 차량을 트럭을 경소형차처럼 줄이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했거든요. 어디서 했는지 찾아보기는 힘듭니다마는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은 나요. 도로망도 확장하고 도로를 다니는 데이터 자체를 다이어트시키는 거 압축시켜가 여러분 전달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나왔네요. gpu하고 hbm의 데이터 송수신 그런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리콘 이런 관통정극이라는 그런 도로망을 2024개에서 2048개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동하는 차량을 압축을 해갈 여러분들 더 많은 데이터를 그리고 노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여러분들 하던 것을 수직으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변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동 차량을 축소하는 트럭을 경소형차처럼 만드는 기술이 상용화되네요. 여러분 리벨리온이라는 회사는 엔비디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u 그래픽 처리장치보다도 훨씬 더 주론에 특화되고 10분의 1 가격으로 낮은 전력 소모를 하는 그런 npu 신경망 처리장치를 만드는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리벨리온이. 그런데 그 옆에 스퀴즈피츠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전략적 제휴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조선IT에서 본 건데.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이 두 회사가 뭘 하자는 건가. 이 두 회사가 뭘 하는 거 아니까 스퀴즈피츠. 비츠가 여러분들 0101 다니지 않습니까. 스퀴즈. 그걸 줄인다는 겁니다. 경량화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하고 npu 신경망 처리장치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가 협력을 하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젊은 분들 사진을 딱 보면서 제가 결국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뭔가 하니까 전력 소모를 줄이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사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데 모든 지금 관심이 있는데 제한된 컴퓨팅 자원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언어모델. 정식 멍청은 소형 대규모 언어모델과 인공지능 모델을 압축해서 하드웨어 연산을 부담을 드는 경량화 기술이 증혹받고 있다. 도로망을 오고 가는 도로망을 확장하는 것은 하드웨어 분야고 도로망을 오고 가는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경량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압축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압축해서 하드웨어 연산에 부담을 드는 경량화 기술. 하드웨어를 개발한 회사는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인공지능 모델을 축소해서 여러분들 도로망을 다니는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회사가 스퀴즈 비즈라는 회사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AI 경량화 노하우 스퀴즈 비츠의 이름도 강점입니다. AI 추론 전용 하드웨어 기술 리벨리온이라는 AI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냥 서척할 수 있는 기사인데 김종호 박사님 하신 이야기가 딱 생각나가 저게 데이터 크기를 트럭에서 소형 티코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구나. 그런데 여러분 회사를 보니까 갓 출범한 회사입니다. 2022년대 포스텍에서 출범한 회사네요. 스퀴즈 비츠는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AI 모델의 계산량을 압축할 수 있는 경량화 전문성을 갖고 있다. 전송되는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퀴즈 비츠는 현재 지원 중인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장치뿐만 아니고 리벨리온의 엔퓨어 생성형 AI 모델을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퀴즈 비츠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면 엔비디아 GPU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이런 하드웨어를 좀 적게 사도 되겠죠. 돈이 안 드는 겁니다. 리벨리온 회사에 갖고 있는 신경처리망장친 엔퓨어도 이 스퀴즈 비츠라는 회사에 솔루션이 적용이 되게 되면 도로를 다니는 트럭 크기의 이런 데이터를 소형 여러분들 자동차처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엔퓨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짧은 기사지만 아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하시구나. 이제 이렇게 한참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기술이 뭐냐. 그러면 트럭 크기의 여러분들 데이터를 소형 자동차처럼 줄이는 그 기술의 핵심이 뭐냐. 보시게 되면 바로 이동 차량 축소 이게 경량화 기술이라는 겁니다. 경량화 기술. 이 경량화 기술을 보니까 경량화 기술은 ai 모델의 크기와 연산 양을 줄여서 우리가 여러분 갖고 다니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및 인베디드 디바이스에서도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제 그 기술을 하는 중요한 기술들 가운데 하나가 양자화라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라는 기술 지식정류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스퀴즈 비츠는 회사 이름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줄여서 이동하도록 양자화 기술의 가장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이런 겁니다. 트럭 사이즈 데이터 크기가 32비츠가 아니고 4비츠로 여러분들 다이어트 시켜가지고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양자화 기술이라는 거지. 그러면 훨씬 더 적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겠죠. 양자화 기술 외에 가지치기라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이렇게 단순화해서 여러분들 단순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지치기 기술. 플론이라는 것이 그거죠. 나무 가지치기. 우리가 하드웨어를 이렇게 기술적으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대충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경량화 기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젊은 분입니다. 김형준 스퀴즈 비츠 대표. ai 경량화 기술을 고도화해서 올해에 북미 시장을 진출하겠다.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이게 포스트에서 나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포스텍 대학원 딥러닝 가속기 하드웨어 연구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ai 가속기를 만들던 연구하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논문을 많이 갖고 있네요. 2022년 3월 달에 설립이 됐고 스퀴즈 비츠는 ai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32비트의 데이터를 4비트 이하로 양자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 회사의 여러분들 그렇게 기술적인 그런 걸 제공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더 빠른 연산이 가능한 가벼운 ai 모델을 만들고 하드웨어의 비용뿐만 아니라 전기를 절감할 테니까 운영 비용을 다 절감하고 있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한 겁니다. 참 아주 앳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전력이 많이 들고 그 비싼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를 다 구입해야 되면 다른 대학이나 이렇게 소규모 기업들은 도대체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기술들이 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하드웨어의 여러분들 성과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이렇게 여러분들 상용하는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 그러니까 나라가 좀 칭칭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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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